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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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굉장한 상승차 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버에서 자 화이팅 화이팅 어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 멸치가 짐승이였나요? 사나운 멸치의 모습 한번 연방해가지고 멸치 때의 모습이야? 네 멸치 때의 모습이야? 알아 사주시천발 바다의 사나움 멸치 야수의 못 보셨죠? 사나운 멸치 못 보셨죠?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맨마리 친구들이 지금 최고의 상승사이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하게 남편하게. 점프를 통해서 긴장감을 풀고요. 승부욕이 보입니다 승부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장단지와 하체의 근육을. 굉장히 몸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는 몸이에요. 멸치의 도약 도전. 도전.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입니다. 준비됐어요. 고탄력의 은혁. 고탄력의 은혁. 아 떨리는 건가요? 설마. 기름에 대한 것 같아요. 시장.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 아. 이렇게. 아. 오늘의 최고 기록 7점. 4미터. 완벽한 뭐 유아주로 볼 때 8미터를 뛰어들붙었다. 거의 8미터까지. 이게 바로 맨발의 친구들입니다. 우선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의외로 좀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높이 저 표정 보이시죠? 높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 너무 좀 좀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포도 씨랑 다른 멤버들도 너무 잘 뛰어가지고 아 진짜 너무 긴장이 됐어요 악주장으로서 우리 멤버들 친구들의 활약 맨친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았고요 하지만 저희 아이돌 팀 젊음과 패기로 본 경기에서는 맨친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멤버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들의 친구들 본격적인 다이빙 데이를 시작합니다! 저희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많이 연습했고 오늘 아이돌들의 힘 보일 일이었습니다 최종 컴퓨터 리스트! 스포츠 채널 SBS 맨친계 아이돌 다이빙 대회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문적인 해설과 그리고 심사를 맡아주실 최고의 다이빙 심사위원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수영연맹 다이빙 국제심판 전정인님 그리고 민석홍님 그리고 현재 천일초등학교 코치님이신 김은하 심사위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이빙 대회 어떻게 보십니까? 전정인 심사위원님! 글쎄요 이 다이빙 종목은 네 운동경비 중에서도 공포가 앞서는 종목인데 아 공포가 앞서는구나 아이돌과 연령이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해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제심판으로서 그렇죠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 방방 어떻게 됩니까? 3명의 심사위원이 각자 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겨서 1차 시도와 2차 시도를 선수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 1차 시도와 2차 시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먼저 에이스 선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떴다 떴다 레인보우! 고울이 형입니다 나오기 전에 멤버들과 화이팅이라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레인보우! 화이팅! 맞지! 처음부터 우리 여태지만